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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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풋움 5 5 6 3 3 7 4 5 7 무리불성당 문이 불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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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영무리 세간소유아진결일체무역을자 과일신기령정래 원멸사생육도 법대유정사법생래 제허장 아동천의 개수배 원젤개장 십돌제패배패배 본인차공도코브바일체 아동아중생 땅생금납국 전염무역을 해보셨어 앞단을 바라보고 하나 둘 셋 야호 건네를 다 태운거에요 하나 둘 셋 야호 건네를 탔다 하나 둘 셋 야호 지혜는 얻었다 지혜는 얻었다 하나 둘 셋 야호 돼지처럼 살지마라 나눠먹고 살자 자 공약 내가 보물 그거 하나씩 다 뽑지 원주보살님 어디갔어 다 받았어요 한번 여섯 고백 원흡 나 너 감사합니다.